돌기 Проquel Viviendo 똥 많이 했어? 똥 많이 했어 똥 많이 했어 똥 똥 똥 다 똥이야 똥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이멘토 청순도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요가 카페가 있습니다. 매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일명 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리과정 주제로 진행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주제에 따른 활동이 정말 많은데요. 주제와 관련해서 연령별로 만 3세, 만 4세, 만 5세별로 활동들을 몇 가지씩 매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한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다른 것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계획안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만 3세 활동부터 보실까요? 엄마, 얘네들이 내려오라고 예약했나라고. 내려와, 내려와! 오늘은 종이를 나비 모양으로 잘라봤어요. 물감을 이용해서 데칼코마니를 해볼게요. 오늘은 또한 똥 많이 했어. 똥 많이 했어? 응, 똥 많이 했어. 똥 많이 했어, 똥. 똥? 똥. 오늘 똥, 똥, 똥. 똥. 저 똥이야. 똥이야! 똥 많이 했어. 근데... 음. 잘했어요. 어, 성령이도 잘했네. 예구. 나비가 나비야 신만 들어줘죠? 예쁘다! 예쁜 나비야! 음 예린 것도 예쁘네요 진하게 화려한 나비가 됐죠? 너무 예뻐 아 응 네 눈 감아 보여 비 heal 내장 어색 cen 핏 눈 감이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폴더에 열어보면 이걸 가져왔어요. 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애들이랑 같이 해봅시다. 지금 봄이야? 솔방울 한번 찾아볼까? 파인콘. 어디? 와 여기 솔방울 엄청 많네. 오우? 물 있는 데로 가볼까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누가 있어? 엄마 손잡아. 형이는 뒤로 와. 오 기철 있다. 기철 있다. 너무 좋네요. 사람이야? 네. 우와. 아직도 광이네. 와 장애아로 오네. 이보신으로 생겼는데 장애아로 또 안 와. 어떤 색으로 꽃을 할 건지 한 번 볼까? 이것만으로 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야? 코야! 코! 코야? 코야? 응 이렇게 코트에 넣어줘 응 여기 예쁘다 꼬끼리지? 입이야 입 입이야? 응 오빠 고춧가루 같아 여기 예쁘다 가자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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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됐다 우와 잘했다 예 너무 예뻐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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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에 보면은 나비 이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보면서 성 자를 거예요 뭐니? 뭐니? 오 재미네 꾹 꾹 꾹 꾹 꾹 꾹 꾹 잘했어요? 네 뚜껑이 뚜껑까지 잘 닫고 택독 quais 우 있으면 크 guess 다시 나비 도대체 뽀 어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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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령아 어디갔어 웃기다 뱀이다 애 볼래? 납땅 콩이 여기 되나? 콩이야? 콩 이렇게 되나? 똥이 나온다 똥 똥 도어 곱은 아름다워드 곱은 아름다워드 곱은 아름다워드 곱은 아름다워드 곱은 아름다워드 레드 화 으깨 우와 나비는 인줄 알아 나비도 돼 호랑 나비 또 나비 엄마랑 같이 거의 저기 한강 세개 와!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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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리과정 활동들을 쭉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활동들을 나이별로 소개해드렸지만 아이의 수준에 맞게 또 집에 있는 재료들 그러한 상황들에 맞게 바꾸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주 주제와 활동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주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주제와 활동들을 기다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희망합니다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리영트리오 엄마표 놀이입니다 다시 노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추억을 하나씩 더 읽어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 동지들 화이팅 영트리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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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